중국에서 대기로 배출된 수운이 우리 서남해로 유입돼 해저 퇴적층에 쌓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임동일 박사 연구팀은 해양시료도서관에 보관 중인 해저 퇴적물 시료 500개가량을 분석한 결과 대기를 통해 서해와 북, 동, 중국해로 퍼진 수운이 매년 21톤씩 해저에 쌓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일반적으로 육상에서 하수를 통해 배출되는 수운은 강, 하구나 연안에 쌓이지만 대기를 통해 배출되면 먼 바닥까지 퍼져 바닷물에 있는 유기물과 결합해 해저에 쌓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해양환경 분야 학술지인 해양오염학회지 최근 후에 게재됐습니다.